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손태진의 노랜드 콘서트와 관련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성민이 손태진의 콘서트에 참석하여 손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엿보입니다. 손태진의 콘서트는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고 더욱이 그의 미국 투어 소식까지 전해지며 그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노랜드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음악적 여정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민과 손태진이 함께 찍은 사진은 이들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한 팬들은 sns를 통해 그들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응원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손태진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노랜드 콘서트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흥미롭고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손태진의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업적을 넘어 팬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며 노랜드의 특별한 에너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마치 큰 가족이 모인 것처럼 특별한 여행의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만나요. 다음 소식으로 또 만나요.